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호스니라이앤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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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빵알을 외쳐주고 오케이 출책 감사합니다 오 이틀만 더 출책하시면 엄지님께 가능하시군요 샤넬은 무조건 20 빌번호 바로 걸어놓고 방을 만들어놓을게요 이게 지금 유튜브랑 동시종출하고 있거든요 잘 되는지 모르겠네 잠시만요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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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일단은 오 쪼시구요 저배님 어서오시구요 일단 되는지 봐야겠다 고아 안녕하세요 음 된다 5일 풀책 5일 한 번 더 오시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크로사 웰컴 투 마이 브로켓 텐보컥 고양이니 참여되자 얼른 들어오세요 자유20 비밀번호 4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닛님 출책 감사합니다 빨란빨란 오시죠 오케이 지금 유튜브랑 동식 형출중이에요 신하영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바시보 찬양이라니 에쌀님은 치킨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 자유20입니다 경도 좀 있다가 지금은 안돼 자 일단은 시작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부터 못한다 왜요 아 몰라요 오늘 유튜브도 생방합니다 지금 동식 형출입니다 네 핫딜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일단은 시작을 한 번 하도록 할게요 아 거의 다 왔는데 일단 들어오세요 네 네 하고 돌아가면서 할 거니까 실질적으로 새벽 5시라니 계실 거예요 5시까지 하하하하 일단은 11시에 끝내진 않을 거라는 거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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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시작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바캉서를 내가 캐리를 엄청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배원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이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 유튜브랑 동식 형출하고 있어요 처음 시도해보는 건데 유튜브가 딜레이가 한 5초 10초 5초에서 10초 이 정도 되네 5초 10초 5초에서 10초 이 정도 되네 고아 나쁘지 않아 아 왜요 폰 왜요 폰이 왜 아 눈앞에서 살아라 이런 안 돼 눈앞에서 살아라자니 오요요요요 위험했어 위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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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말라고 오지말라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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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시보라뇨 오바시보라뇨 떨어찌렀다 백화연님 고아 안녕하세요 기다려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돼 출책 감사합니다 변나텔이라뇨 그렇지 않다고요 가자 랩만 떠라 뭔소리에요 오 친한이 왜요 부모님께 뺏겼어 이런 이번 판 끝나고 물 좀 가져올게요 엔비베이비니 고아 안녕하세요 최초로 유튜브 동식홍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고바에요 왜 듀얼 싫어요 안해요 맞죠 저 아니었으면은 내일 키탄 안걸렸다구 한들링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춘의 방식홍출을 환영합니다 됐네 출첵 감사합니다 버플 이거 그 다음에 오케이 다 떴다 제대로 된거 다 떴다 지금 응애 좀비오 97냉 응애 하하하하 98냉은 응애가 아니죠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 계시나 아 아 티와이니 고아 안녕하세요 팔로우와 시청한 곳 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컨트롤 빨리 죽으라뇨 빨리 죽으면 안되지 가시죠 왜걸린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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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왜걸린거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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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브랑 트위치 동시에 보는데 오우 아주 아주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유튜브로는 1분밖에 오우 좋다 유아 안녕하세요 초딩님 안녕하세요 이게 유튜브 그거는 안뜨나보다 그것도 설정해놔야되네 나중에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 어떻게 된거야 잘 살릴께요 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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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유튜브를 보신 분들 안녕하세요 시나리에요 패널20으로 오시면 되구요 사운드가 겹쳐요 그렇겠죠? 하나는 끄셔야 돼요 사운드를 아 나 죽었어 우와 다 죽었어 당신마다 다 죽었다 채널20입니다 채널20입니다 천천히 화이팅 아 이거 못 이겼네 시간때면 안되겠네 시간때면 안되겠네 자 다음판을 바로 가도록 하죠 아 이게 저기 좀비고라는 게임입니다 디비전 씰이 이번에 새로나온건데 재밌어요 방을 다시 만들게요 이번에는 안하셨던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밀번호 똑같이 자구요 같이하기 위해서 컴퓨터 까는 중 아 하하하하 잘하고 계시네 자 대한단원님 교복남남동진님 어서오시구요 어 아직 한 분 더 남았는데 잠깐 저도 물 좀 가져올게요 물 가져올게요 잠깐만 계세요 금방 시작할게요 잠깐만요 목이 너무 마르다 목이 너무 말랐어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물 따르는 중 방칸껴 어 어떻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어떻게 보는 방법을 좀 달려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모기 네 물 마시면 괜찮아져요 자 괜찮아 왔습니다 좋아 힘내요 화이팅 화이팅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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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야돼 가시죠 네 좋아 내 목이 모기 하하하하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지만 안녕 안녕 예스잘님 치킨 맛있게 드셨나요 좋아 내가 이 게임을 엄청 재밌게 하면은 내가 이 게임을 엄청 재밌게 하면은 준비 곧 입문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 많이 많을지도 몰라 많아질지도 몰라 좋아 좋아 어 뭐야 나 떠났어 아 빨리 죽어주세요라뇨 어 살려야죠 이길 기껴 괜찮아 비오면 안되는데 왜요 내일 비온다는데 하루종일 네 컴퓨터 진짜 정안가네 왜왜왜왜 깊은 유대감 가자 우치? 우치되면 안되지 좋아 가시죠 화이팅 뜻대로 좋아 좋아! 가자! 가자! 에너지 초과! 에너지! 그렇지! 잘했어요! 근데 또 죽었어! 자! 때려요! 잘 살릴게요! 뭐 아래쪽이잖아? 좋아! 나쁘지 않아! 아! 나빠! 됐어! 깼어! 이거는 뭐 기본이지! 야 뭐 없네? 빨리 죽어주세요! 사막 나왔다! 이번에는 깰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채팅이 유튜브 채팅이 안 올라오네! 이것도 따로 설정을 해야 된가 보네! 오케이! 확인!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쿨타임! 갈아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에너지 채우시고 에너지! 에너지 채울게요! 가시죠! 우와! 나 죽었어! 아! 힘내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오! 큰일났다! 행복해로! 뭐야! 나 왜 죽은거야! 또 살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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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남동진 돌아가셨네! 큰일났네! 졌네! 끝났네! 아! 조금 어려울 수 있다요! 조띡님! 괜찮아요! 그래도 재밌다요! 같이 하시면은!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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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방을 만들어 있구만! 망했네! 다시 방을 만들어 있구만! 오케이! 저만 살리고 얼른 가셨으면 좋았을텐데! 저만 살리시고 얼른 가셨으면 좋았을텐데! 그래야지 제가... 그거되니까! 얼른 무조건 가야돼! 일단은... 시간이 없어! 업그랄 시간도 없죠! 지금! 와... 어렵네! 나중에 시간되면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아직 팔로우 안하신 분은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됐다! 깼네! 오! 감자탕 먹으러 가요! 맛있게 드세요! 네! 좋아! 됐죠? 야... 멋있다! 나는 바로 에너지... 해드려야지! 에너지를 바로 채워드려야돼! 내가 할 수 있는건 이거밖에 없죠! 일단... 한 번은 저기... 하셨으니까... 야... 멋있다! 이거... 감자탕 맛있겠다! 고스키아이도 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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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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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면 가자! Ashども! 어엉! 아, 진짜요! 있여ő! 맛있겠 다. 저 시나리코 Só Bora1 자 좋아요 동시평출하는데 아직까지 뭔가 좀 남았구나 이제 빨간색 때려야 되는데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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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얘 카운트 한 번 카운트 한 번 할게요 됐어 좋아 끝 한 입만 저도 한 입만 이걸로 하고 이걸로 하고 좋아 이걸로 하자 에이드는 달콤 캐럿 팡팡이네 스킬이 음 왜요 망하긴 했어요 저희 망한거 맞아요 업글 한 번 못했잖아 일단은 좋아 됐죠 만오천원? 만오천원 왜 왜 이렇게 많이 질러 아 하하하하하하하 이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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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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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묵혀놈 키타이저다 오케오케 오케 오케 찾았다 오 죽는줄 아는데 오 남동진 돌아왔다 제가 살릴께요 제가 살릴께요 제가 살릴께요 제가 살릴께요 제가 살릴께요 살려주시는거에요 4.5 좋아 일로 커먼 오케 됐다 네 칸은 두 칸 다 늘어났죠 이제 공격 그거랑 그거만 있으면 돼 자 업그레이드 하러 가시죠 오케 됐다 이제 좀비한테 좀비한테 이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 이거가지고 그럼요 그럼요 칸에 이끌자 칸에 이끌자 칸한테 만나자 칸한테 만나자 아직도 나오일꺼에요 가시죠 좋아 나쁘지않아 아직 에너지는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았으니까 괜찮아 컴퓨터로 다 깔았다 오 오 우우 된장 위험해 위험해 죽은줄 안avi 아이 잘 타릴게요 걱정마 conscious 탈퇴요 어 위험해 오케이잉 이야, Strange 으아 아파 어 차용차 있는데 탈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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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계셔 어디 계셔 범위래 오케이 잘 탈릴게요 걱정 마세요 잘 탈립니다 잘 탈립니다 걱정 마세요 서포트는 저한테 맡겨주세요 좋아 됐죠 하하하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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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만원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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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깰 리가 없죠 깼다 깼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깰 수 있어요 아 근데 나 저거 해야되는데 그치 체력 트롤 안해요 트롤 안해요 좋아 에너지 125까지 채웠어 뒤 1도 안 뜸 이런 큰일났다 자 이제 보스나리가 클리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 아 저렇게 뜨는구나 출첵 출첵 보인다 보인다 아 오케이 불 오찌나리야 하하하하 그렇지 않아요 야 좋아좋아좋아좋아 감남님 고아 안녕하세요 유튜브랑 동시 공출 중 누군가가 누군가의 스킨 지를까 아 진짜요 체력 와 데이비니 고아안녕하세요 와 나 죽었어 독에 당해서 죽은 것 같아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살려줘요 죽났다 못 잘리나? 저만 살려주시면 돼요 저만 살려주시면 돼요 저만 살려줘요 됐다 됐다 살렸다 살렸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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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살려요 저만 이제 알아서 살릴게요 힘내요 화이팅 아 어렵네 걔도 이제 저기 있으니까 못 깼네 캐리했는데 못 깨셨죠 이런 전파를 안 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디비전 3 어렵다 디비전 3가 어려워요 큐야 이하스장님 정지혜님 전판하시지 않았나요 혹시? 네 15,000원 고스날이 없으면 게임 진짜? 진짜 한번 해봐? 어? 어, 게임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날이 방송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지혜님 아 저 안함 오케이 시작합니다 아니 관전 왜 꽉 차 당연하죠 여기서라도 인쌰가 돼야지 네 맞아요 유튜브들 스트리밍 하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 채팅창이 안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패드 조그만거 가지고 지금 채팅 보고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해야지 좋아 고스나리는 점점 성장해 가고 있어 와 왜 렉이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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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죠 굿 뭐야 나 죽었어 파운부터? 이렇게 죽는다고? 경제님 화이팅 하하하하 도로 determination 기country 기라의 창가의 한명을 살려주고 가야할텐데 아 못살려주는구나 지금 죽어라라니요 신출거면 받아주나요? 당연하죠 살려줘요 제가 살릴게요 왜 살리면 제가 살릴게요 그렇겠네요 토카레프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아고아 안녕하세요 복지내방식을 자로 짰어요 유튜브들 스크리밍 하는데 채팅이 안 올라오죠 죽으면 안돼 헉 저 칭축 얼었습니다 오케이 친구 한명 더 늘었습니다 오시나리 인쌰가 되고 있는 중 오케이 뭐야 도착지점에 가면 안되지 일단 급하게 업그레이드 했네 아 직진으로 들어와버림 아 그래요 뭐야 나 죽었어 나 살려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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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갈게요 유튼도 여셨군요 맞아요 어 아 된장 나 이거 세팅을 다시 하겠어 아 지금 뭔가 세팅 보기가 되게 힘드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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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나쁘지 않아 이제 깰 수 있어 이제 깰 수 있다 좋아 됐어 고박씨보라뇨 아니 유튜브로도 이렇게 정신 정신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주시다니 여러분 깼어 어 오케이 버프 버프 떴고 버프 한번 더 떠라 직욕시간은 늘려야겠지 직욕시간 4.5쯤은 충분해 어 사막이 왔어 됐다 유대감 좋은데 그쵸 좋긴 좋죠 기다려봐요 안녕하세요 짭씨나리에 의한 팬 짭씨나리에 의한 팬은 무슨 뜻이에요? 오케이 됐어 안녕하세요 드디어 됐다 유튜브도 많이 구경 와주세요 이제 이걸로 해야돼 도박씨보 태af 해서 bi visualize sitten 지금 끝 입은 să believers 그래서 Titan 무려 Todd 거는 불근 의 이걸 보네 고바시보님 아니 고시나디라니까요 고바시보님이라뇨 누구예요 고바시보 처음부터 고바시보님이라고 하는 사람 자 회복하세요 아마 꽉 차지 않을까 고바시보님 맞는데 아니에요 고천시제지 고천시제 고천시제 바보다 다시죠 잘찰라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고바시보가 뭐예요 아무런 뜻 없어요 레아나님 고바시보? 다들 이거 고바시보 이러면 안 되는데 지속시간 지속시간은 4.5치면 충분하니까 이걸로 하자 올 만에 좀비거나 꺼내볼까 좋아요 제 채팅의 반 이상이 고바시보야 근데 나 업그를 했었나? 나 업그를 했었나? 했었나? 고바시보 고바시보라뇨 짜파시보라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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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란 따라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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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회복은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죠 빨간색 엄청 때려야되는데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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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되 빨간색 빨간색 때려야되 빨간색 빨간색을 때려야되는데 colony 괜찮아 살렸어 아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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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님도 왜이래 학생님도 왜이래 학생님도 왜이래 학생님도 왜이래 와 곧신 시간이EM 해소 위험하다뇨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집인공 버프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위험해 에너지를 반팔고 엘링크님 고아 안녕하세요 그럼 밤에 들어가면 오케이 짭취나니 이한팬님 들어오시구요 좋아 아 됐어 깼어 봐봐요 이게 고시나니가 없었으면 못깼을거를 고시나니가 있었기 때문에 깬겁니다 회복 버프 그 다음에 버프 오케이 됐다 킬러로서의 최대한 채널20입니다 채널20 비밀번호 4 양심 가출이라뇨 양심은 떠난지 오래에요 전화 안산지 오래됐어요 오케이 월미야 고르려고 했어요 네 얘기 안하시면 안골랐을 뻔한 알아서 놓습니다 양심 사망자 하하하하 가시죠 위험해 여러분을 내가 살려야겠어 가시죠 반전은 반전은 방송 끼면 열리고 아 그쵸 유튜브도 지금 세분께서 보고 계시고 좋아요 됐다 됐다 끝났다 힐 줬어요 네 같이 가야돼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알아서 알아서 될겁니다 됐죠 됐죠 머리가 띵 필요해 에너지 채우는게 좀 더 필요하긴 한데 완벽하시죠 완벽하시죠 아 10잠랩 종린이가 친구검 하하하하 좋아 깨자 종판에 깨자 멀면만 고르미하고 선이 안걸린다는 뜻이죠 됐죠 잡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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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고 이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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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위험할거 있다 에너지를 채워드려야돼 쇼파는 사기죠 맞아요 흐흐흐흐흐 쇼파니와 팀엔의 에너지 오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 알죠 일단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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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기가 됐다는거 네 회복 잘 되지 애를 딜 잘 주지 됐죠 끝났다 이겼죠 내 사기 사기꾼이라뇨 세려 멀미야 잘하시네요 그쵸 최대체력 최대체력이 좀 애매하다 좋아 터퍼로 탈하라는게 있길지 있지 않을까요 가 가 오케이 이쪽에 있으면 됩니다 화이팅 이길 수 있어 깰 수 있다고 우리는 깰 수 체력 체력 전설이어도 많이 찍잖아요 흐흐흐흐흫 그렇지 않거든요 네 보슬라이드에서 너무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네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셔퍼의 시대는 반드시 돌아와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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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필 하필 아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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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왜죽어 아 저거 왜죽냐구 죽는줄 알았네 다시 살립니다 와 저런거 어떻게 피하라는 얘기야 제발 이렇게 하고 살릴 수 있어 괜찮아 휘안이만 살리면 돼 일단은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충분해 충분해 기속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해 아 안돼 못살렸어 경도 마렵네요 하하하하 다들 경도 원하십니까 네 야 저 한번만 더하면 되는데 아 극치 튕겼다구요? 한 번만 살릴 수 있지않나? 그냥 깼는데? 네 네 깼는데? 네 역시 고스나리 고스나리가 하라는대로 하니까 되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침추 받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침추 다 받아드릴게요 걱정마세요 신청목록 수락 수락 오 역시 고스나리는 인기가 많아 좋아 좋아 이대로 커플까지 커플까지 되면은 이제 대박이다 경도 한번 가겠습니다 기다려봐요 경도는 또 그거지 나는 이제 구경을 할 거니까 자 경도 좋아 됐고 그 다음에 저기 배팅 가겠습니다 자 시작하지 마세요 배팅으로 갑니다 기다려요 뭐지? 뭐지? 나 끊겼어 잠깐만요 왜이래 방송에 방송에 뭔가 지금 멈췄어요 잠깐만요 버그 아 젠장 잠깐만요 안되냐? 돼야 되는데 어 어? 왜이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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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방송 잠깐 껐다 다시 켤게요 방송 껐다 다시 켤게 방송이 이상해 알겠죠? 나가지 마세요 바로 끌게요 아이고 네 어차피